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스타일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패션만 바꾸어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신 무조건 가능 대한민국 패션 트렌드에 중심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모셨다고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계속 감기 낫지 말까요? 이덕하씨께서 목소리가 서문탁씨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근데 이분 성함도 이덕하씨예요. 제 말이요. 이분 성함은 하필 이덕하씨가 뭔가 잘 어울리고요. 박미경씨께서 이분도 박미경씨네요. 성함이.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성격도 쿨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쿨합니다. 아니 감기에 대한 제가 보기엔 감기가 나으면 앞으로 쳐내지 마세요. 좀 덜 쳐낼까봐요. 살짝 옆에 붙여놓을까봐요. 밀당 살짝살짝. 그러니까요. 6982님께서 서수경님 방송 나오실때마다 너무 꿀잼이에요. 어머. 방송이 체질이신듯한데요. 저 약간 어릴때부터 아역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두렵지 않나봐요. 아 심지어 연기도 하셨어요? 아역 출신입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CF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대사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머 아예 기억이 안 나요.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빠 저별은 무슨 별이야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가지고 새벽까지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한마디를요? 아빠 저별이 무슨 별이야를요? 연기 체질은 아닌 거죠. 방금도 딱 하신 거 봤는데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때 잘하시고 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른 재능이라서 다행입니다. 진짜 근데 대사만 봐도 옛날 드라마네요. 저별이 무슨 별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백윤식 선생님이었어요. 안겨가지고 한강에서 아빠 저별은 무슨 별이야 그 한 대사를 못해서 심지어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그 품에서요? 포근했나봐요 그 품이. 연기는 아닌 걸로. 네 그래도 잘하는 게 있으면 다행이니까요. 다행입니다. 보통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짝짝이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서 사실 유명하시지만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소녀시대. 네 오래 했죠. 싸이. 성실경. 세븐틴. 마마무. 스트레이키즈. 일본 걸그룹 니즈. 이민정. 정혜요. 네. 아주 많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보고 직접 피팅도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들 많이 만나면 어때요? 저는 일단 젊은 사람이랑 일하는 건 좋아요. 에너지 자체가 젊으세요. 다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시고 또 아이돌분들이니까 어리고 젊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들었을 때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지금 다들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이번 봄에는 꼭 썸녀미랑 봄꽃축제 갈 수 있게 소개팅로 추천해주세요. 또는 저는 하체가 상체에 비해 통통한 편인데요. 어떻게 입어야 좀 덜 뚱뚱해 보일까요? 등등 패션과 관련된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점을 살리고 더 예뻐 보일 수 있을지 오늘 꿀팁 많이 전수해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안 해주신다고 하면요. 춤이나 출게요. 네 아니면 뭐 춤추면서 다 뽑아낼 거예요 제가. 그럼요. 자 스타일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서수경 씨의 모토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지금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끝이 없어요. BMK, 심자 씨, 이국주 씨, 김영희 씨 등등 지금 듣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패션 고민들 보내주세요. 네 저 패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저희가 사실 한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20키로 정도를 감량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전에는 그냥 단발적인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홈쇼핑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고정 방송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방송을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고정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걸 시작하니까 저야말로 제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남을 해줄 때는 제가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니까 예를 들면 쌤이 씨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어울려. 이거 안 어울려. 이게 예뻐. 그리고 컬러 이거 안 돼. 이거 돼. 이걸 하잖아요. 네. 누군가 나에게는 안 해주잖아. 네. 이게 내가 사람이 다 제 밖으로는 잘 못 챙기거든요. 아 근데 보통 제가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쌤들 보면요. 다 대충 입고 오세요. 맞아요. 꾸안꾸 느낌으로.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방송에 나가려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약간 그런지 하고 편하고 운동을 신고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건 사실 막 이렇게 예쁜 세팅 스타일이 아니니까 세팅을 하려니까 제가 너무 그때부터 저도 저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와. 헤어 컬러 뭐 정말. 안 해본 컬러 없이. 근데 제가 그거를 살을 빼고 정말 저의 스타일을 점점 찾아가고 났더니 훨씬 더 제 커리어에도 좋고. 뭐 결혼도 하고. 저도 그래서 결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인생이 안 좋은 게 없고 진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수많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와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쫙 와닿는데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옷 입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았어요. 아 그런 친구들 꼭 있어. 근데 그때는 잘 입지 않고 튀어. 그렇죠. 맞죠. 무조건 튀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짝짝이 분들 아우 우리 애는 남들이 안 입고 저렇게 막 요란스러운 거 입는다는 저는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가 저 어린 시절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을지 뭐 계실 것 같은데 그 DIY라고 그때는 이제 이 잡지가 페이퍼 잡지가 진짜 많은 시절이에요. 뭐 애꼴 앙앙 뭐 뭐 막 이런 한국 잡지부터 외국 잡지까지 거기 보면 매달마다 그 DIY라고 해서 아니 아니요. 자기 손으로 만드는 다이. 아 직접 다이 한다고. 이런 막 코너들이 많았어요. 아아. 그래서 막 직접 뭐 레이스에 뭐 진주 붙이고 막 이런 그런 막 DIY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많아서 그거를 집에서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어린 나이에도 동대문 종합시장에 막 가가지고 사다가 집에 청바지 뜯어서 치마 만들고 그 다음에 입던 뭐 셔츠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프릴로 만들어서 달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세상 동네에서 가장 특이하게 입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진짜 속 많이 터졌겠네요. 내 자식이 옷 사다주면 다 찢어가지고 막 만들고 막 볶고 이러니까 아니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어른은 아무도 안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또 특히 엄마는 옷에 별로 많은 관심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오 진짜요? 그냥 정말 혼자서. 혼자서 그렇게? 그게 그때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아니 이게 또 좋아하는 것과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옷을 좋아만 했지. 그쵸. 이거를 직업으로 딱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던 건 언제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약간 저희 고등학교 때는 가사시간 고런 수업시간이 있었어요. 기술가정. 뭐 그런 기술시간. 그때 이제 미래의 꿈찾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꿈을 적으래요 다. 그러면 뭐 그때는 어리니까 의사, 간호사, 디자이너, 대통령 뭐 다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그거를 어떤지 노래, 춤 만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중에 빨리 못하는 거는 지우래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의사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빨리 못하면 지우래요. 와 특이하다. 그쵸. 그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직업이지만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뭐 특징, 습관 뭐 이런 거에서 빨리 못하는. 내가 좋아는 하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춤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건 다 지우래요. 오 그럼 제일 빨리 지웠던 게 뭐예요? 뭐 이제 일단 공부하는 거 다 빨리 지웠죠. 그쵸, 그쵸. 공부로 가는 직업 다 빨리 지우고. 근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 그때는 명확하게 스타일리스트라고는 아니었고 그때 제가 이제 DIY를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손바느질을 때도 잘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남겨놓고 이제 저는 그때, 그때도 그 DIY로 손바느질해가지고 옷을 리폼하는 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우와.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는 내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스타일리스트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인터넷이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저거다. 저거는 내가 디자이너라는 게 아니라 디자인된 옷을 갖다 입히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 맨날 옷 입히고 화장해주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 있죠. 제가 가장 빨리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나중에 성공해서 나는 꼭 저 연예인 저 사람 옷을 입혀야지 했던 사람 있어요? 그렇게는 없었어요. 꿈꾸던 스타일, 난 저 사람이 스타일리스트 돼야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게 없었어요. 오 진짜요? 오 약간 이런 건가? 내가 성공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나한테 붙게 만들어야지라는 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 근데 이런 마인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저한테 일을 주는 연예인에게 충성해요. 항상. 오 내 일처럼 내 같은 그룹인 것 마냥, 내 자식인 것 마냥. 내가 하지 않는 연예인을 막 넘보거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에게 돈을 주는, 일을 주는, 나의 직원들과 나에게 돈과 일을 주는 연예인에게만 충성받습니다. 아, 좋습니다. 처음에 슈슈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어시스턴트 일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저 선배님 밑에서 딱 배워서 독립해서 지금까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선배님이요? 어떻게 보면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도 잘 돼가지고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다 배운 거죠, 사실은. 진짜요? 다이어트도 배우신 건가요? 그거는 약간 반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먼저 빼셨으니까? 제가 좀 먼저 뺐어요. 거의 10년 유지라고 저 들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보통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솔직히 본인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많은 탑스타들의 스타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가장 오래된 인연, 여기서 뭐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오래된 연예인은 소녀시대일고 그중에도 수영이가 가장 오래된. 얼마 전에 뵀었거든요. 진짜요? 그 때문에 저희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뵀는데 너무 사람 좋으시고 근데 한없이 기시더라고요, 얇고. 맞아요. 한없이 얇고 길어요. 근데 항상 옷도 너무 예쁘게 잘 입어서. 평소 스타일도 원래, 원래 옷 잘 입어요. 근데 사실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알아요, 저희도?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입혀주는 옷 실제로 지금 이 자켓도 그래요. 이 자켓도 입혀줬는데 너무 예뻐서 그대로 제가 따라 산 거예요. 샀어요. 예뻐요. 진짜요? 예뻐요, 자켓이 예뻐요.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입혀주신 거를 저희도 따라 사거든요. 그리고 제 스타일도 찾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영 씨도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니, 수영이는 뭐 워낙에도 잘 입었고, 저랑 합이 잘 맞았어요. 아, 근데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연예인분들이. 친해지면, 어? 이거 옷 어떻게 입어? 여기에는 뭘 입어야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거 사, 이거 사. 아니면 이거 뭐 사야 돼? 이런 거 많이 하죠. 아, 좋아. 저랑 나중에 쇼핑 한 번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좋아요. 진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한테 한 번만 찾아주세요. 같이 가요. 와, 아니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제가 살짝 얘기를 해보니까 길게 연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길게 가요.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비결을 조금 궁금한데. 저는 비결, 술, 또 은근히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사적인 자리 잘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그럼요? 열심히 일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들 이 사람은 무조건이다. 아니, 그냥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빨리빨리 해요. 아, 그래요? 네. 문제, 왜냐하면 항상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뭐 직원이랑 저랑 소통이 안 맞아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뭘 놓쳤을 수도 있고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럼 빨리빨리 인정하고 빨리, 빨리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와, 이거 너무 좋은 뜻이에요. 네, 빨리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뭐가 실수가 됐을 때 누구야, 누구야 막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고 일단 사과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자존심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헤어 색깔이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연예인들에게? 저는 그냥 TPO에 맞는 거. TPO? 네.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입히는 옷이 어떤 상황이야. 네. 제작발표회가 될 수도 있고, 공황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밸런스를 맞추는 거. 왜냐하면 공황패션이 내추럴해야 되는데 제작발표회처럼 드레스를 입혀 보낼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죠. 내 옷 입은 것처럼 편안하지.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편안하지만 그래도 사진에 찍혔을 때 너무 막 입고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또 잘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상식이나 아니면 포털을 썼을 때는 그것도 시사회의 내 시사회냐. 다른 사람 시사회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아, 진짜 너무 공황패션도 머리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8명의 멤버, 소녀시대, 세븐틴, 인원이 많은 팀들이 아이돌 담당도 많이 하셨는데 멤버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세요? 멤버가 많으면 일단은 보통 무대 의상 기준으로 보면 컬러를 한정시켜요.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정하고 그거 안에서 이제 멤버별로 어울리는 각자의 스타일로 컬러만 어느정도 맞춰놓으면 막 중구난방 되진 않거든요. 오, 컬러만 맞추면.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3부를 마무리하고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 3부가 끝났는데. 어떡해,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아, 진짜 너무 재밌고 4부에서는요. 우리 짝짝이 분들의 질문 많이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예고편으로 우리 김성철님께서 제가 좀 노티나게 입는데 MG세대처럼 젊게 입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MG 아니에요? 아, 아, 아. 어머, 성철님. G로 했는데 MZ입니다. MZ. 저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읽었습니다. MG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패션으로 그럼 제가 한번. 아, 이것부터 아셔야지 MG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답은요. 저희가 4부에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수경 씨와 일타강사 스타일리스트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굉장히 질문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SS 트렌드 아이템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항상 시즌이 되면은 이제 네이버에만 쳐도 초록창? 초록창에만,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초록창에만 쳐도 이제 뭐 2024 패션 트렌드 치면 쭉 나와요. 근데 일단은 작년부터 올드머니 룩이 계속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니멀리즘. 약간 그런 클래식 룩이 올해도 이제 대세를 좀 이어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한 아이템, 좀 기본이 된 아이템이 많은데 사실 화이트 셔츠가 입은 SS에 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화이트 셔츠가 등장했어요. 화이트 셔츠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카라가 빅 카라인 거, 우리 기본도 입고 오버사이즈도 입고 약간 엉덩이 가리는 남자친구 걸 입은 긴 스타일도 입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셔츠를 좀 예쁘게 입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쉬어하다고 해요. 시스루. 시스루.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FW의 컬렉션이 나오면 그거 중에 또 아이템들이 이제 대중적으로는 SS 다음 FW가 쭉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작년 FW에 이미 이 시스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도. 올해 SS에는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스커트던 상의던 약간 좀 비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시스루 아이템. 이런 거는 러블리하게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섹시하게도 입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 다 벗는 게 섹시한 게 아니라 그럼요. 보일 땐 말 땐. 맞아요. 보일 땐 말 땐. 여기까지. 알지. 그리고 약간 프린지라 그러죠. 네. 약간 이렇게 뭐 술 달린 그런 거. 요즘 패션 좀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건 아니고. 팔에 끈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프린지 아이템들로 약간 좀 뭔가 그런지 한 느낌을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막 그런 패션 해외 패셔니스트들은 핫한데 마이크로 미니 완전 노쇼츠라고 해서. 네? 팬티 입은 것 같은.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될까요? 근데. 약간 속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바지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그 살짝 이제 엉덩이 밑살이 나오는 느낌의. 그렇게 미니로. 약간 눈살을 많이 찌푸리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이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입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버무더 팬츠라고 해서 우리 무릎 길이 오는 그런 팬츠들이 많이 또 유행을 했는데. 이제 길이가 확 짧아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미니 스커트나 좀 그런 마이크로 미니한 길이의 이제 정장 셋업. 아니 근데 너무 계속 짧아지니까 나중에 안 입고 다니겠어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안 입고 다닐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미니한 하의에 좀 위아래 셋업으로 입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트렌치코트도 역시나. 트렌치코트. 봄이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번 특히 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냥 보통 봄엔 자켓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플러코트라고 해서 좀 그 H라인 자켓을 길게 내린. 요렇게 딱 일자에 H라인의 좀 롱 자켓. 발목까지 오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저 왜 발목까지 오죠 제가 산 거. 남들은 정강이던데. 그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게 정답인 거죠. 적당한 길이를 제가 잘라드릴게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자켓보다는 긴 길이에요. 근데 트렌치코트는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오버사이즈 박시한 자켓 같은 느낌의 그런 코트들도 아마 봄에는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산 거 그런 디자인인데 아싸.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일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싹 달라 보이잖아요. 어 완전 달라지죠. 딱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이미지 이런 스타일이 싹 어울리겠구나 하고 팍 떠올라요? 그렇진 않아요. 왜? 왜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지갑 사정이에요. 어 너무 의외의 대답이어서 지금 온몸에서 내 지갑. 아니 왜냐면은 이분이 뭐 프라다가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프라다를 가서 사입으실 수 있고 명품에 샤넬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보세 이런 거가 좋다 하는 지갑 사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나는 뭐 한 달에 쇼핑을 100만원 하겠다. 어. 아니면 저는 50만원 할게요. 저는 10만원 밖에 못해요. 저는 20만원 밖에 못해요. 맞네요. 그거가 가장 중요해요. 진짜 기초네. 네 가장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실패 중의 하나는 명품 입은 연예인들 사진 보고 따라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갑 사정 가장 중요하고 직업 가장 중요하고. 오. 직업. 그러니까 주부인지 아니면 출퇴근 하시는 분이고 출근하는 그 장소도 좀 포멀하게 입으셔야 되는지 자유로운 복장인지 그런 거. 그런 가장 중요합니다. 아 뭐 정장만 있는지 유니폼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들어가야 돼요. 아. 아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다. 오 좋습니다. 저는 샘디도 그 패션에 신경을 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아 저 진짜 이거 오늘 라디오 끝나고 나서 저랑 한번 제가 오늘 일본 가니까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쇼핑 저랑 한번 하고. 저 진짜 번호를 땄거든요. 네. 저랑 쇼핑 옷을 한번 입고 오세요. 저 그때까지 쇼핑 안 하고 있을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 약속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설레요. 진짜 너무 설렙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맞아. 웜톤 쿨톤 나눠서 입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거 굉장히 저는. 네. 사실은 퍼스널 컬러 저는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상술에 포커싱 된 퍼스널 컬러 안 좋아하고. 아. 네. 그리고 자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아. 네.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얼굴 톤도 중요하지만. 네. 보세요. 여름 되면 얼굴 타죠. 좀 타죠. 네. 그럼 지금 겨울에 얼굴 하야죠. 네. 달라요. 그리고 머리색 바꿔도. 그렇죠. 머리 컬러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렌즈 특히 끼시는 분들. 네. 눈동자 컬러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날 립 색깔에 따라도. 그럼요. 그 톤. 그리고 내가 입은 옷에 맞춰서 립을 고르시는 게 좋고. 여름에 뭐 태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여름에 얼굴을. 저도 얼굴을 타면. 갑자기 얼굴 톤이 좀 칙칙해져요. 진짜요? 그래서 쿨톤이 갑자기 안 맞아요. 되게 하얀신 편인 것 같은데. 하얀 편인데 그래도 타면 또 달라요. 그렇구나. 네. 립 컬러도 갑자기 달라져요. 하아. 오. 그래서 물론 웜톤 쿨톤은 있죠. 왜냐면 똑같은 뭐 이 베이지. 특히 그레이 컬러를 상상해보시면. 그레이 컬러 안에도 베이지 웜의 계열이 섞인 좀 따뜻한 그레이가 있고. 되게 차가운 흰색이 많이 들어간 쿨의 그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색깔 안에서도 다른. 이런 말인 거지. 웜톤이라고 해서 그럼 웜톤이면 오렌지 빨강 베이지 브라운만 입어야 돼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 똑같은 컬러. 핑크 안에서도 쿨톤의 핑크 웜톤의 핑크. 오. 레드에서도 웜톤의 레드 쿨톤의 레드. 이게 다르다는 말인 거지. 나는 웜톤이니까 이거는 안 돼요. 오. 자. 우리 짝짝이분들도 궁금한 게 있다면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우리 4582님께서. 저는 좋은 옷을 사진 않고 싼 걸 자주 사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좋은 건 확실히 오래 입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옷 싼 옷 사는 비중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세련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특히 겨울옷 같은 경우. 네. 아우터는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은 웬만하면 좋은 걸 사는 편이에요. 와. 캐시미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간. 아. 네.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여러 가지 저도 저도 싼 옷부터 비싼 옷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확실히 이 이제 겨울 아우터는 좋은 브랜드 거나 좋은 게 시간이 가도 안 질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트렌치코트도 이번에 돈 들여서 샀거든요. 저도 그런 자주 입는 그러니까 그 계절 뭐냐 유행 안 타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티 있죠 그냥 프린트티. 네. 프린트티 이런 거는 그냥 싼 거 위주로 사요. 아 안에 이너로 입을 것들은.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저희 뭐 편집장만 가봐도 반팔 티 하나에 2, 30만 원씩 가거든요. 그거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궁금한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얼마? 이거는 디자이너 브랜드. 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옷이고. 네. 요 니트가 요렇게 머플러랑 세트로 해서 아마 판매가가 한 20만 원 초반일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도. 저도 할인을 조금 받으니까요. 아 할인을. 아 우리랑 좀 결이 다르네요. 아니 그래도. 원래 그 금액이 비싸지 않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입니다. 한번 따라가야겠어요. 같이 가요. 자 신현정님께서. 등하원 시킬 때 꾸안꾸룩 알려주세요. 매일 야구모자에 어그슬리퍼 끌고 가요. 그렇다고 폴매에 정장을 할 수도 없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요런 꾸안꾸룩 많이 했었는데 그 어플 중에 큐 자 들어가는 특히 요런 어머님들 많이 보는 패션 어플 하나 있어요. 네. 패션 플랫폼 중에 큐로 시작되는. 네. 거기 가시면 아마 요런 꾸안꾸룩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 니트로 된 옷들 있죠. 니트 스쿼트에 니트 셋업 요런거. 그리고 요렇게 요런 니트 셋업이 바지랑 뭐 니트도 있고 뭐 후드가 달린 니트에 뭐 스쿼트 치마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피스형도 있거든요. 네. 약간 요런 니트룩에 머플러 같은 거 샥 이렇게 하나 하고 포인트로 약간 살랑살랑 딱 봄에 트렌치코트 같은 거나 아니면 보머 자켓이나 요런거 살짝 작게 아니면 가디건 그냥 걸쳐주고 네. 요렇게만 딱 바꿔줘도 그리고 슬리퍼 싹 신어도 오. 아니면 어그 요런 슬리퍼 같은 거 신어도 좀 우아한 느낌으로. 네. 너무 야구모자에 어그 슬리퍼랑은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죠. 네. 그 어플이 뭔지 저희가 인별그램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공개는 안되니까 방송에서는. 네. 그리고 그냥 보통 캐시미어 브랜드 요렇게 그냥 이거는 뭐 안유명한 브랜드 되게 많거든요. 캐시미어 셋업 요런 거 치시면 아마 그냥 싼 것부터 좀 비싼 브랜드까지 그러니까 명품 해외 명품이 아니어도. 네. 정령 없는 건가요? 있죠 있죠. 근데 일단 올드머니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일단 핏. 아. 그리고 로고가 없죠. 네. 로고가 없는 없는 전체 핏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컬러 매치에요. 아. 그러니까 보세에 로고 없는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올드머니룩의 가장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더 알 뭐 이런 브랜드나 뭐 피 뭐 이런 몇 개 브랜드들이 있는데 고기 브랜드들의 옷을 이렇게 눈으로 딱 이렇게 핸드폰 캡쳐를 착착착 하세요. 하시고 보세우셔서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아. 가장 올드머니룩의 특징은 어쨌든 로고가 없는 거예요. 로고 리스. 네. 근데 아이템과 컬러 매치 그리고 핏. 아. 제일 중요한 건 핏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상의를 뭔가 좀 슬림한 니트를 딱 입었다. 그럼 항상 또 벨트 같은 걸 이렇게 딱 해주면서 바지가 그냥 뭐 약간 하이 웨이스트에 싹 이렇게 일자로 스트레트로 착 뻗던가. 아니면 와이드로 착 퍼지던가. 근데 오히려 보세는 로고가 없으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이템만 잘 찾으시면 돼요. 오. 그래서 올드머니룩을 잘 입은 뭐 해외여 유명 스타나 아니면 국내 연예인을 캡쳐를 싹 하신 다음에 항상 이제 아이템을 뜯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흰색 이렇게 생긴 바지에. 안에 이런 셔츠를 입고 남색 뭐 이런 니트를 입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벨트를 하고 신발은 로퍼를 신었구나. 뭐 브라운 로퍼를 신었어. 요거를 뜯어서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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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보세트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와 나중에 그런 기본 아이템만 사놔도 다른 거 보고 다시 또 매칭하면은 또 내가 갖고 있는 옷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남성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오상훈님께서 어깨가 직각이 아니라 좀 처져서 어조비에요. 어깨가 태평양처럼 보일 수 있는 코디 있을까요? 이거는 어깨가 태평양처럼 보일 수 있는 코디라기보다는 어깨에 패드가 있는 옷을 좀 그런 옷을 사셔야 돼요. 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옷을 고를 때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특히 트렌치코트 하실 때도 이런 분들은 소재가 너무 약간 여들여들한 소재로 하지 마시고 네. 약간 좀 뻣뻣한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아 축 처지지 않게. 네. 트렌치코트도 너무 후들거리는 소재 말고 좀 각이 잡힌 소재. 네. 좀 더 두꺼운 개버딘. 그리고 뭐 셔츠를 고르실 때도 좀 더 빳빳한 소재. 니트를 고르실 때도 너무 이렇게 약간 이런 레귤런 소매 이런 거 말고 그냥 어깨가 어깨가 딱 살아있는.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 보면 그 어깨 패드 같은 거 아마 팔 거예요. 그런 얇은 어깨 패드 같은 걸 하나 안에 대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 0032님께서 저는 하비. 하태비만이라고 도왔죠. 다른 데에 비해서 허벅지가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좀 가릴 수 있는 큰 니트를 자주 입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좀 둔해 보입니다. 저 같은 하비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비입니다. 저도요? 저 완전 하비예요. 근데 어떻게 입어요? 근데 저도 살을 빼기 전에는 딱 0032님처럼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것만 입었어요. 그럼 앞뒤로 펑펑해져서 거의 임산부 핏이 나오잖아요. 푸대자루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제가 살을 빼서가 아니라 제가 살을 빼보니까 빼도 저는 하체가 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럼요? 당당하게 저 엉덩이가 드러내요. 대신 항상 허리를 신경 써요. 약간 하이웨스트 같은 걸 입나요? 그런 거나 그리고 체형 관리도 하체를 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별로. 허리만 얇게 하려고 노력해요. 진짜요? 네. 허리만. 그러면 그리고 저는 허리를 강조해요. 허리가 많이 얇으신가요? 몸매 피해. 그런 건 아닌데. 몸매 피해. 저만의 장점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뚱뚱한 거를 가리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런 H라인. 풀스커트를 입어야 돼요. 퍼지는. 근데 저는 하체가 통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 일어나시기까지 했어. 어머 허리가 얇으시네. 풀스커트를 입으면 이게 원둘레가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다 치고 다녀요. 그래서 뭔지 알죠? 열정적이셔서 너무 좋다. 저는 허리를 엉덩이를 가리려고 가리는 스커트가 아니고 오히려 H라인 스커트 입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나요? 다리 쪽으로 시선 안 가게 하려고 머리 쪽에 탈색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상체 쪽으로 또 밝게 입고 머리도 밝게 하셔서. 저는 주로 위를 딱 붙게 입어요 항상. 저 지금 생각하니까 드로우시트 하체 안 보고 상체만 봤거든요. 저 주로 그리고 제 요 자켓도 요렇게. 카라가 요 위에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쁘다. 이렇게 좀 위로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라든지. 저는 항상 뚱뚱해도 위를 딱 붙게 입어요 그냥. 저는 완전 66 미디움 사이즈 입거든요. 네. 무조건 위를 딱 붙게. 좋습니다. 위를 딱 붙게. 그래서 절대 엉덩이를 가리지 마시고 그 장점을 찾으세요. 다리가 가늘면 엉덩이 뭐 나오면 어때. 맞아요. 가는 다리를 무조건 강조하세요. 그리고 허리가 나시다면 가는 허리를 강조. 맞습니다. 가리려고 하다보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맞아요. 5990님께서 수경님 저는 키가 작은데요. 롱스커트가 너무 입고 싶은데 짧아 보여요. 어떤 스타일로 입으면 길어 보일까요? 저도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게 150대신지 60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롱스커트밖에 안 입습니다. 근데 그 대신 위아래를 컬러를 웬만하면 맞춰요. 왜요? 왜냐면 그래야 길어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나누질 않는구나. 그렇죠. 분절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상체고 여기가 내 하체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웬만하면 롱스커트를 입을 때도 고를 때 이렇게 약간 로우웨이스트는 키 큰 모델들이 입으면 예쁘죠. 우린 저는 로우웨이스트 절대. 저는 다 허리를 잡아서 약간 하이웨이스트로 만들어요. 허리를 이렇게 수선해서. 그리고 상의를 짧게. 그냥 스커트랑 딱 닿게 짧게 입고 재킷도 크롭.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상체가 짧아 보이고 하체가 길어 보이는 밸런스를 만드는 거죠. 오. 그리고 저도 항상 힐을 신습니다. 낮은 것도 신지만. 일단 저의 밸런 몸 안에서 짧지만 이 밸런스에서 다리 길이를 비중을 높여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상의를 짧게 만들고. 오. 오. 그럼 최여빈님께서 반대로 상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체비만들. 상체가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아까 이제 여기 그전에 주시는 거기도 있는데 상체를 또 가리려고 퍼덕지근한 거를 입으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상의는 뭔가 재킷 같은 경우는 어깨가 딱 잡혀있는 거를 입으세요. 아. 각이 잡혀있는 거? 네. 각이 딱 잡혀있는 걸 입으시고 하체를 슬림하게. 오. 그리고 블라우스 같은 걸 입으실 때는 좀 이렇게 너무 각진.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너무 각진 걸 입으면 또 뚱뚱해 보이니까 네. 약간 하늘하늘거리는. 아. 의외로. 소프트한. 그렇게 입으시면 좋아요. 쫙쫙쫙쫙 떨어지는. 오. 우리 사칠사회님께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 맨날 입었던 옷만 입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복이냐고 놀립니다. 옷을 자주 돌려입어도 티 안 나는 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 그쵸.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저희 우리 세미님하고 말을 했지만 옷을 자주 돌려입어도 티 안 나는 방법이 모든 잡지에 다 나와요. 왜냐면 모든 패션지에 항상 나오는 이제 이런 코너 중 하나가 뭐 아이템 하나로 일주일 돌려입기. 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트도 한 벌로 입었을 때 뭐 흰 셔츠를 입었을 때 여기다가 브이넥 니트 뭐 베스트를 레이어드 했을 때 셔츠를 뭐 핑크로 바꿨을 때 셔츠를 뭐 핑크로 바꿨을 때 셔츠를 하늘색으로 바꿨을 때 프린트 티로 바꿨을 때 뭐 스커트를 뭐 하의를 스커트로 바꿨을 때 롱 스커트 미니 스커트 뭐 그 착장 그러니까 스타일링마다 어울리는 신발 뭐 거기 양말 스타킹 뭐 너무 다양한데 이거는 방법이 방법을 찾으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우 그렇죠. 저희가 오답노트 해야 되듯이 수능할때도. 자 백주연님께서 수경님 라운드티에도 진주 목걸이가 어울릴까요? 저는 항상 합니다.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요 라운드티에 진주 목걸이. 저는 좀 오히려 이제 약간 드레시한 스커트에 자켓을 입을 때 일부러 안에 티를 입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얇은 걸 해요. 오오. 저 8844님께서 스포츠 브랜드만 입는 제 남친 이번 벚꽃 시즌엔 예쁘게 입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 기본 남친 룩. 기본 남친 룩? 네. 기본 남친은 벚꽃 시즌의 기본 남친 룩은 그냥 딱 깔끔한 셔츠에 그냥 슬랙스 아니면은 그 물 빠짐 없는 좀 진한 진한 딱 일자 데님. 오 이쁘겠다. 거기에 흰 운동화. 그러면 슬랙스에 니트. 거기다가 니트를 걸쳐야죠. 오 걸친다고. 와.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니트가 뭐 가디건 형태도 괜찮고 그냥 라운드 니트 브이넥트도 괜찮은데 그걸 어깨에 걸쳐.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입혀. 오 좋다. 괜찮죠. 와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요. 저희는 서수경님과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8156님께서 소근소근 패션의 완성은 결국 얼굴이라더군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또 얼굴이 정말 완성형이지만 패션 때문에 아. 정수 많이 깎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 얼굴을 저렇게 쓰지?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매력있다 해서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는데 맞아요.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김진희님께서 오늘 옷 잘 입는 꿀팁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서수경님 팬 될 듯요. 어머 감사합니다. 오 구 구 구 님께서 달리 전문가가 아니네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나왔던 그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거 저희 인별그램에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남은 지식까지 싹 다 싹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아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만에 수다떨러 와서 너무 좋았구요 저는 수다가 정말 체질이니까 언제나 아무 때나 또 불러주시면 수다떨러 오겠습니다 진짜요? 우리 신현정님께서 쌤 넌 감사합니다 니트 셋업 보러 가야겠어요 내일 등원길에 엄마들 다 니트 입고 오는 거 아닌지 어머 아니 그래도 컬러를 좀 화사한 걸로 약간 연한 느낌으로 아니 어쩔 수 없다 연한 파스텔톤으로 그러면은 아직 무슨 파스텔인지 어떤 컬러인지 다들 거기까지 얘기 못 해줬으니까 봄 되면 또 나와주시기로 약속해요 수다떨러 나오겠습니다 그때는 제 옷까지 다 해가지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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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도 되겠다 자 그럼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수다떨러 와주실 거죠? 네 안녕